이 여성은 건물 화장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퇴를 주었는데 몇 번 만에 호흡곤론이 오더니 폭이 부서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한 개 있던 남편이 병원으로 데려갈 뒤에도 세곱 조기까지는 일시간이 됐습니다. 박선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지퇴가 마약을 자르거나 보관하는 데 소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테레시조 경찰은 지난달 마을 중도 바닥에 떨어진 지퇴에서 태양광과 발견된 장본이 두 차례 있었다 주의를 두고 앞서 있는데요. 성분 분석 결과 바로에서는 마약물 흰탈기를 건축했는데 불법적으로 제조된 흰탈일은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. 유리분들은 누군가 신종 마약을 일반 시민에게 실어버리는 거 아닐까 보고 보셨다. 아이들에게 떨어진 지퇴 절대 죽지 말라고 당부해야겠어요. 라는 관계가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